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인성호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중부메일 한인섭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엄대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라미경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선거제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걸 두고 각 당마다 입장도 좀 다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과 다른 당들의 입장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것인지 또 이에 대해서는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선거,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선거제도가 이제 혼합식 선거제도거든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제하고. 네 지금 그 비례대표제하고. 같이 하니까. 중요한 거는 혼합식 선거제도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병립형이 있고 연동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병립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인 2표제여가지고 지역구 한 명 뽑고 비례대표 한 번 뽑는데 비례는 비례대로 가는 거고 지역은 지역대로 가서 연계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4당이 합의해가지고 나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위 말하는 독일식 방식이죠. 다시 말하면 국민이 던진 그 정당의 지지표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그 표수가 나오면 지역구에서 그것을 넘치든 부족하든 넘을 땐 그냥 내버려 두지만 부족할 때는 정당 투표의 지지율만큼을 비례대표에서 보완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이 던진 표수와 의석률을 일치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이렇게 되려면 실질적으로는 헌법 개헌과 연관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대통령 중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는 여당, 야당이 정말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이 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당의 지지를 좀 높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제 다당제라고 하는 거는 내각 책임자에서 연립도 가능하고 이렇게 정책 연대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헌과 같이 가는 곳이 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제표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쉽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20대 총선에 보게 되면 이제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과 더불어서 의석수를 한번 좀 계산 한번 해보자 이 얘기죠. 처음에 민주당이 25.54%의 득표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의석수를 따져보게 되면 전체 300명 중에 41%의 의석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지역구하고 혼합형으로 해서 선거제가 지금 치워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소수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고민들이 있어도 비례성이나 대표성이라는 측면들을 고민해 본다라고 한다면 제도적인 논의는 벌써 10분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지금 현재 어떤 소선거구제나 또 단순 다표제라고 하는 것 이 투표제 하에 있어서는 한 표에도 더 받게 되면 당선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 거대 정당들이 계속 독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오게 되고요.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에 있어서의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따져야 될 사안들은 있지만 총론적이고 담론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가는 것이 지금 수순이 아니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수의 이익을 점점 확장해가는 그런 보장해 주는 하나의 추세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전국구라고 해서 또 비례대표라고 해서 정당에서 일괄 공천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이 지역구 선거의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많이 시행이 돼 왔는데요. 옛날에는 개인이 받은 득표를 가지고 정당 득표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역구에서 각자 받은 표를 그냥 정당 투표로 해서 그걸 비례대표의 의석을 줬는데 그것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서 1인 2표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내가 A당을 지역구에서는 지지하지만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는 B당을 지지한다는 분할 투표가 되기 시작해서 그게 보장이 되었는데 이렇게 돼서 상당수의 소수 정당, 특히 진보 계열의 정당이 혜택을 많이 받죠. 민노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지금 정의당이 지역구 의석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에다가 프리미엄이 주어지고 있고요. 진보당, 정의당보다 더 약한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로도 진출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득표율에 상한을 뒀고 지역구 의석에 상한을 둬서 그 정도가 안 되는 군소정당은 아예 원내 진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표를 줄이고 국민적인 정치 이념을 반영한다는 제도에서는 굉장히 발전적인 제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송 거주에 대한 약점이 뭐냐면 무조건 1등만 당선되고 2, 3, 4등의 표는 사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50% 이상의 투표를 하지 못한 후보자의 경우는 1, 2등만 다시 결선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사표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 국민적인 지지가 굉장히 정당성을 얻게 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독일식 같이 거기는 거의 50대 50으로 지금 비례대표하고 지역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아주 석패율, 우리 흔히 말하는 아주 아깝게 간발의 팔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비례대표에서도 구제도 해주고 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 전체가 어느 지역에 살든 연대를 떠나서 1인 1표의 등가성이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연동형은 잘 아시다시피 정당 투표에서도 연동을 하더라도 50%밖에 안 해주거든요. 반 뺏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253대 47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바뀌는 것은 225대 75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구의 표가 28석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그 28석이 줄어드는 지역이 주로 호남이나 영남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농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돼서 굉장히 많이 의석수가 줄어드는데 과연 지금 4당에 합의를 했던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자기 주요구가 없어지는 거를 동의할지. 그래서 지금 현재 4당 합의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맡겨뒀지만 아직까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5분의 3이 아직 결정을 안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임위에서 180일을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법제위원회에서 90일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본의에서 60일에서 330일인데 그렇게 채우려면 내년 4, 5월 15일 선거 전까지 못해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AB 후보 6개월 전에 AB 후보 등록도 해야 되는데 선거구도 모르는 채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3개월 전부터 당에 경선해야 되는데 지역구도 모르면서 경선해야 되고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에서 좀 더 각 정당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교수님 그 얘기 정말 원칙적인 선에서에서는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9대 총선 정계특위에서 선거법 개정할 때 보게 되면 선거 직전 50일 전에 그게 합의가 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인 측면에서 너무 지금 바투고 안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보기보다는 제가 하나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1인 2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됐던 것이 개정이 된 것이 2004년도입니다. 기억들 하시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때 2004년도에도 똑같은 양상으로 제도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됐었으나 이게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제도에 대한 개혁의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정당 지도부나 엘리트들 간에 있어서의 그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이고요. 그때도 어떤 강한 여당에서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지금과 같은 양상에 있어서 보수가 됐든 아니면 진보 진영이 됐든 간에 힘의 균열 과정이 생겨나는 지점 내에서 이게 새로운 제도가 혼탁한 과정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조금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 15일 앞두고서 충분히 논의 가능한 기간은 충분하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보면 저는 뭐 저는 제 예상이 맞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지역구를 줄이는 결정은 잘 안 나더라. 그리고 선거구 획정이라는 문제 앞에서 계속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우닥닥닥닥 처리가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일단 안 교수님 말씀대로 선거구 획정하려고 하면 이미 지나버렸어요. 국회법에 따르면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안 교수님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세상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평가를 정치권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각 당의 입장 차이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따질 때 조금 책임을 줄여보려고 하는 여야 4당의 생각이지 실질적으로는 쉽게 통과되지 않을 거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엄 교수님은 낙관적인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적 시각에 있어서 어떤 대표성과 비롯성의 원칙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제도를 만들어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 안들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면요. 대통령 선거 직전에 후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들이죠. 민주당에서도 그랬던 것이고요. 그런데 2017년, 2018년도에는 아예 뒷걸음을 치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걸 제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도가 바뀌는 지점에는 항상 정당의 이익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요. 아니면 제도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다음 제도를 썼을 때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 정치인들에게 바로 피해가 되는 상황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국민적인 요청, 시민진리 요청들이 있을 때는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여기서 지금 통용이 안 되고요. 첫 번째,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왜 갑자기 이 야당에다 이걸 제안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의 당량에 있어서의 어떤 유불리를 따져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당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패스트트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에 공수처 설치에 관련된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에 관한 조정 문제도 있죠. 그거랑 같이 이 제도를 같이 태워서 보내려고 하는 의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225석에 또 75석으로 나뉘어진 차원에서 민주당의 의석이 줄어들고 있죠. 이제까지는 어느 정치 형태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갖고 있던 기득권 정당들이 이걸 내놓지 않았었는데 이게 뭔가 어떤 꼼수가 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남인경 교수가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왜 이런 안을 먼저 던졌을까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했어요.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는 얘기는 여당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려고 카드를 내놨는데 끝내 이게 무산된 건 이당 때문이다라는 구도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대 정당이 현재의 프레미엄을 보고 있는데 연동연 비례대표가 되면 그 프레미엄을 다 내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반수 의석에 가까운 40%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야가 책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거지 기득권을 내놓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계속 공전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수처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국회의원에 관련된 불편한 것들은 재기는 하지만 아주 짠 듯이 어느 한쪽에서 제동을 걸어줘요. 이슈를 딴 데로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걸 가지고 물을 타거나 해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맥락은 국회의원 전체의 기득권을 확장하는 거 하나 거대 정당의 이익을 지키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개헌 우리 1년 전에 그 토론 또 했어요. 그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냥 이 토론하다 끝날 거라고 제가 이 지역구 조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지역구를 의원 수가 준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의 구두 조정이 돼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치를 때도 선거구 획정이 안 돼서 굉장히 진통을 겪었는데 그때도 제가 똑같은 멘트를 했습니다. 지역구석을 줄지 않을 것이다. 비례를 줄일 것이다. 그거는 현재의 비례대표도 찬성을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옛날에는 보니까 15, 16대, 17대 국회까지만 해도 비례대표를 세 번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연장, 연달아서.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비례대표 의원이면 지역구를 하고 싶어해요. 국회의원이 워낙 좋은 자리라. 지역구 늘어나는 거 좋아해요, 본인이. 이제는 비례대표가 아니니까. 지역구 의원은 자기 지역이 있는데 이게 막 통합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기득권을 날려야 되니까 또 반대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석 줄인다고요?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큰 지역은 군이 한 4개 정도를 지금 이렇게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우리 충분만 해도 3개 군짜리 하나, 4개 군짜리 하나일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지역구를 없애면 어떻게 획정을 합니까? 획정의 원칙이 있거든요. 획정의 원칙. 이런 게 마지막에 하나 딱 한 달이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 생활 권역의 문제.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영혼함을 엮을 수 있습니까? 충청 호남 영혼함을 엮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또 그냥 이대로 하자. 그러려면 계속 갚는 을방은 하겠죠. 우리가 토론회 하듯이 갚는 을방은 하겠지만 저는 지역구 줄이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비례드리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연동형 대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가 아까부터도 얘기를 드렸는데 연동형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이 뭐냐면 국민들의 사표 방지, 모든 표를 도시든 농촌이든 1인 1표의 표의 등가성,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선거구는 2대1, 2대1의 범위에 편차를 두고서 조정하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20만 명에서 한 명 뽑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10만 명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솔직히 말해 20만 명에 사는 시민들은 굉장히 2분의 1밖에 안 되는 국민적 권리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경우 현재 연동형하고 직결돼서 지금 보면 의석수를 28석이 줄이잖아요, 지역구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 28석이 지금 현재 편차 때문에 줄이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특정 지역이 인구는 충분히 되는데도 의석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은 인구 수가 있는 지역부터 줄이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역이 호남하고 영남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큰 거대 양당의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은 영남 쪽에서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쪽에서 갖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 선거고 핵정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면 아까 엄 교수님 얘기처럼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외부의 선거고 핵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기 전에는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지금 나왔던 것들, 제도가 논의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기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의미를 좀 가보자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과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PK 쪽에 5석, 호남 6석 말씀하셨는데 서울도 7석이 줄어요. 그러면 이게 균형적인 측면에서 한 석만 줄어서 한 지역만 해서 우리만 줄었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없게끔 균형적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에 권역별이 하나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권역에 지금 서울부터 시작해서 인천, 경기, 충청, 그다음에 대구, 경부, 호남, 부울경 해가지고 이게 다 의석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인 차원이나 지금 어떤 거대 여당이나 혹은 제1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득권적인 부분들을 다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몇 차례 민주당과 제3당이 하나가 됐고 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양쪽의 논의 결과에 나왔던 것이 예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가 독일식으로 우리가 갖고 온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한국적 연동형 비례대표 모델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붙을 만큼 지금 누더위가 되고 있긴 한데 지금 바로 그런 지점들 때문에 세분화시켜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맞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우려가 뭐냐면 정당이 일사분란하게 정당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존의 구성원인, 자기당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받아들일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겉으로는 받아들여도 투표를 할 때, 비밀 투표할 때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희망을 자꾸 거는 부분들은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 우리가 1인 2표제 도입하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꿈도 못 꿨었었어요. 안 됐잖아요. 그냥 1인 1표로 해서 정리됐던 부분들 조금 더 요청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웃긴 했지만 그때 그들 내부에 균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지금 보세요. 양당 구도로 될지 다당 구도로 될지 4.3 선거 끝나고 나서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양상을 보게 되면 저는 오히려 혼란의 이 틈을 타가지고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희망적이다. 제가 국회를 보니까 왜 국회가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쉽게 판결이 맞죠. 어떤 경책이 결정 안 되도록 구조가 좀 있습니다. 쉬운 건 당론으로 갑니다. 불편한 건 무기명 투표로 갑니다. 불편한 건. 그리고 어떻게 빠지느냐. 당에서 당론 없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유투표. 그러면 지역구가 줄어드는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저는. 네. 한 질문. 출국 입장에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총선에서도 인구 비례 기준한 선거구 획정. 이것이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3년부터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서 기획기사도 다르고 지역의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주 또 충북의 쟁점은 청주 흥덕이 분구가 돼서 두 개 선거구로 될지 여부가 쟁점이었죠. 그래서 또 두 개의 선거구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기대감 내지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본호청 영동과 괴산선을 합치는 그런 선거구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비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인구 비례라는 틀을 가져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지금 전체적인 인구 구조로 봤을 때는 인구 하한선이 이번 20대 총선인 경우에 한 30만 명 정도가 상한선이 되고 하한선이 15만 명 정도가 이렇게 획정이 될 것 같은데요. 충북의 경우에는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제천 단양 같은 경우가 경계 지점에 내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농촌 지역 선거구가 이런 선거구의 개편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자로 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고 전북과 같은 지역도 기존에 10석인데 한 2석 더 줄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농촌 지역 시도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이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다른 현안으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왔어요. 쉽게 답변을 하셨는데 의석이 하나라도 줄어드는데 그게 쉽겠냐. 여기에 좀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주제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월 삼일에 보궐선거 있었습니다. 뭐 미니 총선으로까지 불렸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뭐 일 대 일 무승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예 의견들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일 대 일이 아니고 영 점 오 대 일 같은데. 영 점 오 대 일이다. 예.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단일 후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두 당이 힘을 합쳐서 했으니까 반반씩 나눠주면 영 점 오 영 점 오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한 명을 의석을 얻었으니까 민주당에게 더 준다면 영 점 오 대 일이다. 더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표상이야? 한국당에도 좀 자신감이 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민주당에도 역시 좀 긴장감을 준 그런 선거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 현재 국면 또 앞으로 이제 21대 총선에서 한국당이나 민주당 또 정의당이 좀 착시 현상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촛불정국 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이런 이제 국면을 그쳤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의 정치의식 또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제 국정농단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정치의식 또 투표 성향 이런 것들이 평상시와 다른 그런 경향들을 보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조금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됐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 눈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그래서 한국당은 한국당 나름대로의 자신감 또 민주당은 또 긴장감 또 정의당은 실질적인 그런 신리를 취한 그런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1대1 숫자적으로는 뭐 균등히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승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공천 시기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당시가 탄핵 이후 또 5.18 발언 문제로 자유한국당이 거기 수세에 몰렸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 용김이 안 됐던 터예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해서 뭐 경남 지금 현재 뭐 통영하고 이 창원 지역이 텃밭이긴 했었으나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노회찬 의원이 있었었고 바로 또 2018년 선거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요. 경남지역 내에 있어서의 정의당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표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세에 몰렸던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자리를 좀 이렇게 수성을 확보한 측면들이 있고 반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위로를 할 뿐이지.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유권자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질적인 측면에서는 승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기울기가 많이 완만해졌다는 게 이제 내부 내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거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정당 간의 합중연행 이른바 정책위원회가 많이 이뤄졌는데 이게 내년 총선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되리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좀 근접한 것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도가 이런 합당의 가능성 또 이렇게 한국당 중진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본인들 얘기겠지만 바른미래당과는 결국은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민평당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과의 정책연대 또 후보연대 아니면 뭐 더 크게 간다면 합당까지도 이런 것이 좀 점칠 수 있지 않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또 21대 총선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연동형의 정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국민 주권 시대에 국민의 표가 어떻게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선진국형이에요. 그런데 내가 항상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진정성이 없게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오는 후보 단일화 또 정책연대 이게 선진국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 소신에 아이덴티에 맞춰서 그 이념의 일치에 따라서 정당을 지지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국민하고 상관없이 정치권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념도 다른데 심지어 이번에 4.3 보궐선거에서는 어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집권당하고 야당하고 연대를 했어요. 대개는 집권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끼리 연대한다면 몰라도 오히려 여당 야당끼리 연대할 정도로 기존에 있는 정당의 그런 이념적 체계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당 정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동형 같은 그런 선진국적인 형으로 가려면 기본의 정당 정치 자체를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적어도 선거는 국민이 만들어준 대로 정당을 갖고 하는 것이고 자기 정당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의석수가 좀 못 받았다 그러면 선거 끝난 다음에 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도 항상 사민당하고 기민당이 그렇게 대척점이 있지만 선거 끝나고 기민당의 의석이 가면서 안 넘으면 그랑더코올리션이라고 해서 사민당하고도 연립을 해요. 그런 게 선진국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선거에 국민이 심판하기도 전에 미리 지뢰급을 먹고 내가 저쪽하고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 하나만 가지고 오로지 이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연대를 하고 정당 통합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선진국형의 정당 정치는 아니다. 그래서 난 이번에 내년 총선에서도 차라리 하려면 사전에 완전히 확실하게 정당 통합을 해버리든가. 그러니까 정책 경대나 무슨 그런 식으로는 선거 끝나고 하라는 얘기예요. 국회에서 논의할 때 같은 이념 성향을 가든 끼리 연립을 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대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 교수님 발언하셨는데 마지막 잠깐 짧게 듣겠습니다. 1년 뒤에 총선을 전망해 볼 때 현재 5당이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정의당을 빼고는 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의당은 절대 민주당과 합당할 이유도 없고요. 워낙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8% 내지 10%의 지지세가 있고 기성정당하고 통합될 그런 성격의 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총선의 또 하나의 전망은 뭐냐 하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관점도 있지만 이게 교차해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당이 또 창당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거기다가 또 다른 변수는 뭐냐 하면 대권 주자가 등장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총선 이후 2년 뒤면 또 대선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한데 나 교수님 말씀대로 당연히 보수 진보가 빅텐트론으로 갈 것인데 여기에 또 가세할 것이 저는 영원함의 지역구도를 그냥 깔고 여야가 지역구도를 그대로 깔고 수도권에서 승부를 하려고 하는 행태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연동국 비례대표제는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스르르 사라져서 우리가 개헌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개헌 얘기 지금 안 하잖아요. 내년 총선 관련해서 이제 충북으로 좀 범위를 좁혀서 지역의원들의 얘기를 또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충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은 지난 20년 동안 거대 양당이 번갈아 당선된 곳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민주당에 앞서 한국당 정우택 의원에게 먼저 도전장을 던지며 구도가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지키는 청주 청원 역시 편역 대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이번 주 지역사무소 개소에 맞춰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도 의원은 이번 주 지역에 내려와 속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7명의 의원들 역시 재출마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물갈이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선거 구도에 태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은 당대로 새 얼굴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거대 양당은 지난 선거에서 성적이 부진했던 지역구에 선보일 임무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 현직 도의장과 정부 고위관료, 법조인 등이 거론되는데 다자 구도 형성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신경 써야 해 고민이 깊습니다. 선거를 1년 앞두고 벌써부터 여러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캐스팅보트란 명성에 걸맞는 또 한 번의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충북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 8석의 자리가 있는데요. 4년 전 총선과 비교했을 때 내년 총선 어떻게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리라고 일단 예상을 하시는지요. 다선 의원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정우택, 오재세, 변재일 의원이 1% 내지 3% 사이로 겨우겨우 선거를 치렀고. 그런데 그때도 1대1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보수표를 잠식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유리했고 어떤 데는 또 단일하고 비슷하게 나와서 유리했다 해도 겨우겨우 이겼고 도려 도정환 의원이 또 좋은 구도에서 노영민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았습니다. 불구하고 3% 이상 낙승을 했는데 우리 지역의 특징이 그 당시도 제 기억에 4선 이상의 다선을 허락하지 않는 충북 민심에 특히 청중 민심에서 4선이 나올 것이냐 그랬었는데 정말 신승을 했습니다. 어렵게 신승을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다시 공천원 받아 나올 수 있겠느냐가 더 관심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다선 피로감, 존재감 없음 거기다가 세대교체 바람을 타고 힘들게 지금 다선 의원들이 사실 제출마 의사를 거의 드러내고 있죠. 그렇다면 세대교체 새로운 인물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인물들이 이분들을 대체할 만한 인물들이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큰 흐름의 영향력은 대통령, 당시의 전국의 영향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 교수님.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2년 전에 충북의 표가 전국 지역에서 영남 빼놓고는 야당 후보 표가 굉장히 많이 얻어서 표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후보 표 차이가 충북에서 별로 많이 안 났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그런 탄핵 정국 하에서도 충북의 민심이 보수와 그런 말하자면 진보 차 간의 표 차이가 대체로 보면 45대 55 이런 균형을 갖고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도 지금 결과적으로 그전에 하긴 했지만 지금 4대 4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도 이 표의 균형은 별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 하나 변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총선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가 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1년이 남았지만 1년 안에 80%대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 지금 41%까지 떨어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좀 회복되지 않는다면 충북에서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특히 인물도 중요하지만 정당 레벨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보수 쪽이 5, 진보 쪽이 3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 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구도는 이게 다성 구도란 말이죠. 다성 구도가 아니라 여러 명의 구도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당구 같은 경우 김종대 의원이 이미 개소식을 했거든요. 정의당에서. 그런데 지금 지난번 4.3 보궐선거에서도 봤듯이 만약에 경우 정우택 후보를 이기기만 하면 어떤 식으로도 좋겠다 해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연대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몰라도 3자 구도나 4자 구도일 때는 또 그것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변재일 후보 지금 청원주역도 변재일 후보도 지금 현재 장관으로 가느냐 또 누가 나오느냐 이런 걸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거기에 또 김수민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비례대표로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른미래당도 나오면 상당구처럼 거꾸로 또 거기도 만에 하나 이기기 위해서 어쨌든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 또 야당이 단일화할 거냐 그러면 좀 몰라도 또 3자 구도로 나오면 또 지금 기존의 구도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 내년에 1년 사이에 이 충북 지역에도 정치적 지향이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라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가 중간평가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도 있겠지만 그 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지금 한번 하고 가자라고 하는 거죠.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매번 호소하지 말고 지역적인 차원에 있어서 중앙당 차원에 혹은 전국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역에서 차근차근 올라온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또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매번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지금 상당구 부분에 있어서의 김종대 의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정의당의 또 진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세력을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끝까지 갈 것이냐 중간에 다시 어디랑 민주당을 같이 해서 후보 단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 사안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한국당이 훨씬 더 유리한 표면으로 좀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인물적인 측면에서도 평가가 조금 들어가야지 지역적인 발전 차원에서 조금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희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조금 하나 더 덮으실 게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인물교체 그러니까 지금 다선 의원들이 지금 사선 의원들이 지금 세 분이나 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에 많이 저도 얘기했지만 일단 두 가지 걸러지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요. 우선 당내에서 경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에서 그 후보가 5선을 바라고 간다든지 지금 4선인데 좀 바꿔야 된다든지 그러면 정당 내에서 이미 말하자면 경선제를 통해서 스크린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이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본선고에서 여기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대교체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20대에도 대학교 1학년과 4학년이 다르듯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50대, 60대가 나이를 많았다고 바꿔야 되는 논리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선거도 40세 이상을 후보전 조건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들이 언어로 표를 주는 건 좋지만 그 표 수만큼의 대표성을 줘야 된다는 논리는 좀 다른 것이다. 따라서 말하자면 국회의원은 의석수를 그러니까 자기가 선수를 늘렸을 때 갖고 있는 것이 너는 또 선수 늘렸으니까 이제는 물러나라 보다도 그러한 그동안의 정치적인 경륜과 그것이 국가 발전에 또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꼭 세대교체만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1인 1표라는 개념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세대교체를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의 많은 거기에 든 비용을 너무 우리가 가소평가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대학교 4학년을 갖고서 유권자를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4선 의원들 5선 의원들 되는 양반들한테 내려와라 세대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과연 지역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냐 단순하게 개인의 아니면 정당 차원에 있어서 계속 당선만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선거구 제도 하에 있어서는 절대로 신진 세력들이 젊은 세력들이 대표성을 띌 수 있을 만큼 못 찾아 들어갑니다. 아시잖아요. 공천 각 당의 전문의 경선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공천의 룰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유권자 봤었을 때 대부분 지금 19대 20대 투표를 보게 되면 54, 58% 정도 되거든요. 대선이랑 좀 다르게 좀 낮게 자리 잡죠. 물론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높게 오게 되는 거죠. 그 투표 부분들의 등가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욱 분석을 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후보로 등장을 해서 경선을 하고 싶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없는 사람들이 계속 가는 이런 얘기를 아니고 능력이 있고 지역에 현안 잘 달아주고 정말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찍어야죠. 당연히 찍어야 되죠. 그러나 그러나 지금 충북 8곳을 봤었을 때 제가 한번 각 지역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문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영광관계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아주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힘주어서 성장했던 사람들 그 양반들이 전체적인 인지도가 좀 떨어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그분들이 다시 대학교 1학년생으로 비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 박사가 얘기에 반대를 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물교체나 세대교체에서 생각하는 그 관점을 조금 더 좀 다르게 포커스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우리가 연동자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이제 실제로 4당 합의안으로 나온 225석과 75석이잖아요. 그러면 그 75석이 비례대표인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 75석이 비례대표에 늘어난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정당에서 공천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지역구도 똑같이 경선제를 가는데 공천제도가 그렇게 안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75석의 비례대표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하는 상향식 경선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원을 그냥 80%, 70%를 주지 않고 일반 시민에게 경선 참여를 더 많이 확대해서 말하자면 당에서 진짜 후보를 좋은 사람으로 뽑겠다는 의지가 없는 한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걸 나는 우려하는 거예요. 먼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주시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제도만 딱 바뀌었다고 거기서 딱 뭐 모자로 든 것처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동형 지금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국식 모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당 부분 손대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 정수도 225명, 75명으로 해놨겠지만 실제 선거 돌려보게 되면 너무 남는 경우도 있고 의원이 정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들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또한 필요하게 되겠고 후속적으로 이걸 정착시켜 나갔을 때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 속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또 논쟁이 되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죠. 그 얘기가 아니고 정당에서 공천을 잘해주길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어머니님께 바로 이어서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가장 연봉이 많은 직업이 국회의원으로 나왔더라고요. 변호사, 의사보다도 평균 연봉이 높다. 1억 4천 정도인데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천박하게 표현한다고 밥값을 하느냐 국회의원에서 1억 몇 천을 받고 보좌관 7, 8명 데리고 있고 보좌진을 온갖 특활비를 다 받고 정말 장관급 예우를 받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을 얘기하지만 국회의원은 사실은 지역 일을 하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일을 하는데 초선, 재선, 삼선, 사선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정말 천박하지만 정말 국가가 주는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고 그 몫을 하고 있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옛날에는 정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람과 패라고 했어요. 나에게 유리한 바람이 미루어 오고 보통 정당이에요. 정당. 그다음에 내가 조직을 잘 갖고 있으면 당선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내년에 바람이 어떻게 붙이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렇게 여당에게 재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선거를 치를 때처럼 그렇게 바람이 불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받으신 분이에요. 앞에 탄핵이 된 대통령 뒤에 촛불의 민심에 그 바람을 타고 당선됐고 거기다가 또 인간적인 매력도 풍부한 분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권변호사에 군대 강집돼서 판사, 검사가 돼야 될 사람이 변호사밖에 못됐고 인권변호사 활동을 했고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그래서 뭐를 해도 그때는 지지율이 80%, 90% 때렸습니다. 지금 41%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제가 안 돼서 그래요. 경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북미 남북회담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북미 남북관계 정말 획기적인 어떠한 타겟이 이루어져도요. 90%, 80% 못 때립니다. 왜?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는 도전과 응전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그래서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젊고 유흥한 사람이 밀어내면 밀어나시겠지만 본인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이겨내시겠죠. 한번 지켜보죠. 세대교체 얘기 이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도내의 4선 의원들이 꽤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행보해야 되는 얘기 이제 다 의견들도 내주셨는데요. 황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변재일 의원이라든가 오재세 의원들 이런 4선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또 정우태 의원 마찬가지입니다만 4선 도전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중앙에 와서 큰 일을 할 것이다. 또 국회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실현이 안 됐죠.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 경우에 특히 이제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좀 아쉬운 점은 4선 의원을 지역에서 배출했습니다만 최근에 지난해 10월까지 불거졌던 KTX 세종역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이라든가 또 청주 예선은 여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줄 것이 하나의 지역 국회의원들 또 조지사한테 바라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일치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4선 의원이라든가 이시정 지사가 비껴갔던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명키어렸고요. 또 그런 것들이 과연 지역의 4선 의원으로서 또 재효과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한 비판을 받을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전망 지금 여러 가지 두루두루 말씀하셨는데요. 좀 특별히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뭐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 선수를 4선쯤 했다고 하면 나름대로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인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얼굴이라고 할까요? 큰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의 롤모델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틀었을 때 그분은 참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그런 지도자상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모습에 전 국민이 좀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정치적인 인물 인물감 이게 좀 만들어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없으면 그게 이제 없으면 5선을 도전한다는 명분이 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난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국회의장에 도전한다든지 내가 당대표에 도전한다든지 대통령에 도전한다든지 이러면 이건 좀 뭔가 큰 그림으로서의 구체적인 명분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내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5선하겠다 이러면 그건 별로 찍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뭘 구체적인 걸 내세울 건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북하면 참 훌륭한 인물의 지도자가 있다. 정치인들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뭔가 새로운 희망을 주고 아까 희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기대감 또는 엄청난 그런 GDP를 늘려줄 수 있는 거 또는 경제적인 생활이 훨씬 좋아지는 거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대기업의 총수가 후보로 나오는 게 더 낫죠. 어떤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선수가 많은 분들이 뭔가 내가 이런 걸 한 번 더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를 1년 동안에 많이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없을 때는 또 인물교체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요새 내년 청소년에는 제가 바라고 싶은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특히 생활 밀착형의 공약들이 나와야 되고요. 내년 4월 15일 되면 미세먼지가 한참 3월과 4월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텐데 세부적으로 북한 관련된 북미정상회담 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와서 경제적인 측면들 우리 충북이 안고 있는 청주가 안고 있는 지형적 현안적인 문제들에 대한 공약적인 사안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19대랑은 조금 다르게 기본적인 정치 지형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해내고 있는 정의당이 됐든 또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이 됐든 물론 그때도 바른미래당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현역 대 현역의 구도가 되든 아니면 또 새로운 구도가 되든 간에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봅니다. 네. 한국재인님 내년 총선 눈여겨볼 만한 점 마무리 발언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내년 총선에서는 5선에 도전하는 이런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정치 신인들의 도전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여권 여당으로서 이해찬 의원이 20년 집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권에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어떤 임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공천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 내부로 좀 좁혀본다면 공천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동연 전 부총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가 충북의 선거의 틀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카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출마 고향이 음성입니다마는 서울 지역 출마 얘기도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청주 상당 출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민주당과 또 한국당 이런 정우택 의원이 한국당의 선거를 전반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와 정우택 4선위원 5선에 도전하는 정우택 의원의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이 충북 선거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 교수님 이미 총선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고3 무상 교육까지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 지역의 현역들 또 잠정적인 후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걸 봐서 총선이 시작된 걸로 느껴지는데 내년 1년 뒤에 총선에서 예상되는 그림은 그런 거죠. 일단 대통령을 만드는 데 공신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는 공천을 받고 자격할 것이기 때문에 낙하산 공천 문제가 또 여당은 나올 수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합당이라든지 의원들 이적하고 하는 문제에서 또 공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바라보면서 제가 이분들은 정치 권력을 창출하고 만들고 차지하는 건 굉장히 탁월한데 내가 이 권력을 왜 가져야 하는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기관장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치인이 될 때는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차지하고 보자. 워낙 좋은 직업이니까 이 선에서 머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사회가 점점 폭력적이 되고 그런 게 불신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권이 가장 많은 불신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우리 그동안 정치인들이 했던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더라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거의 이렇게 마무리 말씀 식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먼저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3 보궐선거 이후 각 정당은 본격적인 총선 모대에 들어갔습니다만 아직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정당이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과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도 또 남은 1년 동안 집중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북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